xsfm입니다. p o d e r 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두 번째 사연은 뉴욕에서 온 사연입니다. 좀 복잡해서 오늘이 아니면 소개를 해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대은 씨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전에 한 번 사연이 나온 적이 있는데 동네 은행에서 북한 사람인 줄 알고 은행을 동결한 적이 있는 계좌를 동결한 적이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모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주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형 안승준님. 저는 미국에서 오바마의 오바마 트럼프에게 좋게 되고 기차 플랫폼에서 춤을 추다 지나가던 할머니께 춤을 잘 춘다는 소리를 들었던 뉴욕에서 요파 씨를 듣고 있는 청취자 김대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미국 대통령들에 이어 유엔 사무총장님이 저를 좋게 만든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라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저희 청취자 분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명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연이에요. 이번에는 안토니오 구티에레즈에요. 조연이 왜냐면 아니면 반기문일 테니까요. 당시 저는 친구네 집에서 친구와 함께 삼겹살의 테킬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한 병을 다 마실 때쯤 저는 살짝 과로열고 많이 취해 있었고 아일랜드인의 피가 흐르는 친구 녀석은 무표정하게 한쪽에서 두 병째를 까고 있었습니다. 저도 술 많이 먹기로 유명한 한국인의 기상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았지만 아일랜드인의 초록핀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스데이라고 술 먹는 날을 따로 두는 놈들이니 제가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할지도요. 와 이 한문단에서 인종차별 얼마나 많이 하신 건지 지금 주석도로 술 많이 먹는 날이라고 지금 데이비드 킴과 김대윤씨 때문에 팟캐스트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아무튼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술 먹는 도중에 저에게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일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가 떠서 아무 생각 없이 수락했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 성은 구티에레즈라는 분이었습니다. 김대윤씨의 캡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보면 안토니오 구티에레즈씨가 메신저에 초대하셨죠. 김대윤씨를 유엔의 총장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현재는 뉴욕에 살고 있다고 써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글보다는 제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올리는 게 더 현장감을 보일 것 같아서 이미지로 그냥 올립니다. 절대 주작이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주셨고요. 편의상 안승준 군이 유엔 총장님 역할을 맡겼습니다. 유엔 총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김대윤씨한테 처음에 이렇게 높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시죠.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산타크로스 같은 Hello. It's a pleasure meeting you here. How are you doing? 일요일 밤 10시 48분에 유엔 사무총장님이 친히 어떻게 지내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김대윤씨가 답을 하지 못했나 봐요. 술을 드시던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장님이 다시 말을 겁니다. 이번엔 유엔 총장님은 여러 나라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말로 물어보세요. 감동의 물결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 정도 하려면 세계 여러 나라말을 다 해야 되나? 여보세요.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요. 어떠니? 어떠니? 내 한국말로 실력 어떠니? 일까요? 이제 김대윤씨가 답을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는 여기서 김대윤씨의 어떤 탈권위적인 느낌 총장님한테 처음에 요체를 써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그 쫄지 않는 기상 유엔 사무총장이 말 걸어도 감격스러워하지 않고 반가워요. 일단 크부터 붙이는 혹은 이제 아 이 새끼 봐라 약간 이런 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듯한 대화가 이어졌으니까 저희한테 사연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총장님의 답을 보시죠. 총장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역시 한국말로 잘 잘 아마 well 같은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well이겠죠. 잘 잘 저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온 안토니오 구테레스 아 구테레스인데 제가 자꾸 한국식으로 읽네요. 네. 한자 세 글자 떼도 구테레 구테레스 현 사무총장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분 뭐 LG 가문이실 수도 있어요. 자 구테레스 현 유엔 사무총장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사무총장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총장님이 물어봤어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이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과 채팅을 해봤지만 자기 이름에 괄호치고 다른 표기를 써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권위의식이 있긴 있어요. 자기 소개했다고 너는 뭐하는 놈인지를 곧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되게 무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서 살고 있으면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김대현 씨는 답을 했죠. 네. 하지만 김대현 씨는 네. 뉴욕에 살고 아트 디렉터입니다. 크크기 그 번역이 되나요? 키역이? 요즘은 해줄 거예요. 그게 자세히 되는 곳을 세 개면 LOL 다섯 개면 LMFAO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무튼 김대현 씨가 솔직하게 권위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뉴욕에 살고 아트 디렉터입니다. 네. 답을 봐야죠. 객석에서 지금 어 뭐야? 아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유창하셔 저분? 아니 뭐야는 그분이 아트 디렉터인 거예요. 그래서 아트 디렉터인 직업을 좋다고 할 리가 없다. 그 험한 직업을 뭘 또 좋다고 하느냐? 아 뭐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다 사기 뭐 이런 거죠? 총장님이 말씀하신 건? 네. 아무튼 총장님은 따뜻하게 오 좋네 라고 말했어요. 이런 건 주로 고모부 정도의 말투인 거죠. 별 큰 관심은 없으나 잘한다 잘한다. 오 좋네. 아트 디렉터 김대현 씨의 답을 보죠. 네. 저는 제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바꿔 묻죠. 어떻게 한국말을 하세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꿈도 꿀 수는 없었던 그냥 여러 말을 다 섞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좀 그러네요. 네. 근데 드디어 김대현 씨가 순수하게나마 궁금증을 제시하죠. 한국말은 어떻게 하냐? 답을 들어야죠. 이걸 아마 총장님이 쓰시는 번역기로 표현할 것 같으면 잘. 네. 나는 번역기를 쓴다. 쯤 되겠죠. 근데 왜 굳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영어를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쑥스러운가 봐요. 약간. 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보니까 김대현 씨가 정말 특이하게 답하고 있네요. 다음을 보시죠. 하하 그러시군요. 하고 페이스북 엄지가 나왔어요. 페이스북 엄지. 저는 요즘 스페인어를 배우는 중입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김대현 씨의 세련됨을 경탄했어요. 왜요?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지역적 기반과 이 사람이 모든 나는 포르투갈 사람한테 묻고 싶었던 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의 차이점에 대한 이슈를 꺼내므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진짜 포르투갈 사람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지적능력 플러스 대단한 대화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비범한 아트 디렉터예요? 네. 비범한 아트 디렉터입니다. 총장님의 답은요? 유엔사무총장님. 생각보다 요 브로우 같은 그런 어떤 캐주얼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전문적인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형제 여기서 포기하는 김대윤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지적인 호기심을 포르투갈 사람 만난 김에 다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 스페인어보다 포르투갈어를 배워라 할까요? 이러면 이제 총장님이 원래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총장님이 애가 타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닌데 이런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총장님이 선택한 또 지적인 대답은 네. 아무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은 여전히 더 나은 형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무 말을 일단 내뱉은 다음에 곧바로 다시 총장님께서는 그렇죠. 자 제가 당신과 상의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조급해서 딴 말 김대윤씨가 다시 딴 말 못하게 분위기를 환기시키죠. 자로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이죠. 자 제가 당신과 상의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연락하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답을 보죠. 김대윤씨는 친절합니다. 그게 뭐죠? 자 이제 본론이 나올 때가 됐죠. 네. 보시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본론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서부터 다 느끼고 있는 그 본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안토니오의 말투에요. 저는 여러분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고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소유의 자금 3천만 달러 가로열고 3천만 달러 엄청 많다는 뜻이죠 지금 돈 자랑이에요. 고판교인지도 몰라요. 저는 무슨 환율을 바꿀 줄 알았는데 화폐 단위를 두 번 썼어요 그냥 계속 강조하고 있죠. 3천만 달러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의합계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지금은 미국 바클레이즈 은행으로 이건데요.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자가 붙었다는 뜻이죠. 성숙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싸게 터던 뜻인가요. 이 돈을 당신의 소유로 위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듣고 싶은 그 문장 이 돈을 당신의 소유로 위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의 수익성과 수익성 있는 투자의 모든 종류의 투자 무슨 소유예요.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은 사랑인가요. 그것을 받을 때 귀하의 주식으로 자금의 30%를 줄 것입니다. 도착 시에 기금을 수령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데 어떤 개인 사업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을 너무 주먹구고 폐복구구식으로 폐복 친구들한테 자문을 구해가면서 그리하여 김대윤 씨가 궁금한 것은 뭔가 마음이 동하신 것 같죠? 급해요. 오타가 났어요. 그리고 김대윤 씨는 신중하죠. 왜냐하면 북한으로 오임받아서 그렇죠. 계좌가 동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김대윤 씨의 말은 이거죠. 그것 때문에 나를 또 놀리는 거라면 아 친구다 이거 사실 한번 떠봅니다.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제날이요? 어떤 나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총장님은 답을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랬더니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맞췄어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연을 좀 들어볼까요? 네. 혹시 몰라서 제 나라요? 어떤 나라요? 하고 저는 북한 사람인데요 드립을 치려고 했으나 예전에 북한 때문에 계좌가 동결당했던 사람으로서 차마 그런 말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진짜 유엔 사무총장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국인의 레드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안토니오 구테레즈 페북에서 찾아봤는데 되게 많아요.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필을 한 계정이 아 그렇구나. 우리도 옛날에 약간 좀 되게 힘드시겠어요. 뭔가 되게 높은 자리에 한 바람에 이거 나 아니라고 말하느라 수식 계정이 역시 평화의 상징이 평화의 상징인가봐요. 어떤 분들에게 역시 뭐랄까 사기가 되니까 계정이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천명 찔러 한명 되면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네. 이쪽 입장에서는 구테레즈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제 인상이 좀 호구스러워서인지 늘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선해 보이세요 등등 이런 거 많이 잡혀봤는데 페북에서도 이런 사람이 또 접근하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 페이스북 프로필입니다. 정보용으로 주셨나봐요? 네. 네. 유엔 세크리테리 저너럴 앳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누가 감시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멀쩡합니다. 그 사무총장이 맞고요. 얼굴상 한국말도 잘하시게 생겼고요. 알아보니까 반기문 바로 반기문 씨 다음 네. 맞아요. 네. 그 사무총장이었고 심지어 그 포르투갈에선 총리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뉴욕에 살면서 새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서 3천만 달러 곱하기 3천만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0%를 줄 것이다. 네. 네가 그것을 준다면 대체 뭐하는 분일까요? 이분은 그런데 설마 진짜 유엔총장 아니겠죠? 하고 물음표를 세 번을 써주셔서 네. 구테레스 씨 덕분에 뭔가 몇 자 안 쓰고 사연 날로 먹어서 좋네요.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는데 가면 요파 씨 티셔츠나 사가지고 와야겠어요. 그런데 노란 포켓은 더 안 찍으시나요? 그게 제일 예쁘던데. 네. 김대은 씨의 사연이었고요. 네. 아... 김대은 씨 사연에서 주신 그 캡처 파일들 중에 보면요. 이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대한민국하고 맞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대화 상황이 좀 더 나와요. 그걸 좀 더 다시 볼까요? 당신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게 이제 6시 9분 새벽 6시간 지나죠? 그렇죠. 당신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대은 씨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답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총장님이 다시 김대은 씨 불러요. 헬로우. 헬로우 브라더.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의 마지막 채팅 메시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왜 내 메시지를 무시하니? 사실은 이게 이러고 나서 김대은 씨가 너무 재밌어서 캡처해서 보내고 나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왔을 것 같아요. 욕이 계속. 너의 목숨은 두 개니?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몸에는 칼 안 드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튼 김대은 씨의 페북 메시지는 여기서 안타깝게도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화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네. 유엔이나 뉴욕이 배경인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채팅사기 사연을 받아 봤습니다. 김대은 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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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